제이냐 제이냐 왼쪽 분이 우리 경희에요 자 이제 골르십시오 우리 경희 싫어 제이냐 경희냐 제이냐 경희냐 제 옆에 있기 때문에 막고 싶지 않으면 웬만해서 저를 고를텐데 만약에 자기 소신이 있고 주관이 있다면 또 모르죠 그쵸? 경희 졌다 나 졌다 나 졌어 들리냐 나 졌다고 나 들리냐고 나 졌다 야 나 졌다 경희님이 또 캔디 100개를 막 그 얘기 하자마자 우리 현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현아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졌어요 사귀자고 또 우리 경희가 저렇게 애가 제가 저래요 괜찮겠어요 저런 매력적이네요 아 매력적이라고 그래 나 졌다 동생님 캔디 10개 감사합니다 위로의 캔디 10개를 감사합니다 나 졌다 나 졌다 맞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그때 가봐서 아셔야죠 저 지금 그쪽 안 쳐다보는 거 안 보이세요? 잘해 그냥 감사합니다